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날씨가 많이 흐린데, 이제 봄이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물이 들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. 물이 드는 모습이 꽃 같아요. 꽃도 예쁘지만 다육이는 이렇게 물두니까 장미꽃같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. 이 아이는 모란인데요. 이제 가운데서부터 이제 물들고 있어요. 그래서 보라색이 약간 띄는데 그 모습이 또 정말 너무 예쁘네요. 이 아이는 석연화예요. 석연화도 이렇게 지금 이쁘게 심어졌는데요. 이거 선물 받은 건데 또 너무 예쁩니다. 이거는 지금 세트로사예요. 꽃이 지금 앙증맞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. 봄에 꽃피는 다육이들은 진짜 너무너무 예쁘네요. 아우 예쁘다. 너무너무 예뻐요. 이 화분은 옥토화분인데요. 이 화분이랑 석연화랑 좀 제가 잘 심어준 것 같아서 많이 예뻐요. 이 아이는 짚시예요. 짚시도 지금 분이 이렇게 생기면서 약간 오묘한 보라색깔이 뜨면서 분홍분홍 예뻐요. 이거는 프리티입니다. 프리티. 프리티는 물이 좀 빠져서 제가 물을 좀 줬거든요. 이제 살살살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좀 있으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한 달 전에 산 후레쉬 젤리인데요. 가운데가 약간 까맣게 되면서 요즘에 또 까만 이런 젤리 같은 이런 게 또 인기더라고요. 용얼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. 날씨가 좀 흐리네요. 좀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비욘세 금입니다.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예쁘네요. 이거는 유럽에보니. 이 아이는 염자예요. 염자가 물들면 정말 예쁘더라고요. 이 아이는 너무너무 예쁜 마리아예요. 저희 집에서 가장 큰 대품이고요. 끝이 조금씩 이제 물들어가면서 너무 지금 예쁘네요. 이거는 조우야 하튠님이 선물해 주신 화분에 심은 아이들인데요. 지금 물이 고파서 비 온 다음에 이제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쩔쩔쩔 굶어가지고. 얘는 고스티예요. 고스티도 물들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저는 이제 고스티, 용얼, 칩시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예쁘더라고요. 고스티는 가운데서부터 물들어서 정말 더 예쁜 것 같아요. 지금 물이 많이 고픈 상태인데 습도가 좀 높으니까 나중에 물을 주려고요. 이 아이도 예쁘죠. 약간 벨벳 느낌이 나가지고 더 예뻐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